이야 근육통 살짝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. 요즘 맨날 하는 생각이 운동 쉴까? 날이 또 얼마나 덥냐면요. 실외기업을 지났는데 온도 차이가 없어요. 없어요. 그래도 오늘도 출석했습니다. 이 헬스장이 재밌는 게 카드에 제 정보가 저장돼 있어서 알아서 무게도 맞춰주고 운동이 끝나면 데이터를 조합해줘요. 기구 개수는 많지 않은데 저 같은 일반인에게는 딱 적당한 시설인 것 같아요. 움직이니까 근육통도 가라앉고 집에 가는 길에 마트 들려서 성분깡팩 캐피로 두 병이랑 필요한 것 이것저것 사왔습니다. 참 우즈백 슈퍼에는 갖고 온 전통방을 파는데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쫀득하고 맛있거든요. 그리고 엄청 싸요. 저녁으로는 고기 굽고 엄마가 만들어두신 서리태콩국에 시원하게 콩국수 한 그릇 말아먹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 정리하며 하루 마무리했어요. 오늘도 정리 끝!